안녕하세요 펭귄펭귄의 노래 펭귄펭귄입니다 제가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밖에서 들고 온 나무에다가 눈인데 제가 여기 만져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뜨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데 이거 보세요 보이시나요? 저 또 할 거예요 계란후라이 만드는 것 같아요 도착란 아니에요 냄새 괜찮다고 어차피 물이니까 냄새 이상할 거 없다고 아무튼 그래요 이지키의 멍붕이 엄청 크죠 펭귄펭귄이었어요 안녕 안녕 thank you for watching bye bye bye